먼저 땅 두드리기입니다. 가볍게 한바퀴 돌면서 걷고 다시 반대쪽으로 돌면서 걸은 뒤 두 손은 몸앞에서 털면서 가볍게 두 번씩 뜁니다. 다음 하늘복입니다. 참 깊이 얇긴데요. 두 발을 넓게 벌려 앉으면서 양손을 머리 위로 깍지를 끼고 힘있게 들어올려 밀어준 뒤 일어서서 고개를 천천히 아래로 돌려줍니다. 다음 날개 벽입니다. 손을 가슴 앞으로 끌어올린 뒤 힘있게 옆으로 밀어줍니다. 같은 방법으로 두 손바닥을 앞을 향해 세우고 등을 둥글게 하여 힘껏 밀어줍니다. 다음은 팔굽지기입니다. 팔굽을 가슴 높이에서 구부려 몸통과 함께 옆으로 비틀어줍니다. 두 팔굽을 구부려 올려준 뒤 양팔을 크게 돌려내리고 가슴을 젖히면서 뒤로 힘껏 밀어줍니다. 다음 손등 움직입니다. 왼쪽으로 중심 이동하면서 오른팔을 가슴 높이로 왼쪽으로 보낸 뒤 다시 오른쪽으로 중심 이동하면서 머리 위로 팔을 돌려 주먹을 쥐고 구부립니다. 같은 방법으로 다리를 움직이면서 상체를 구부렸다 펍니다. 다음 몸통 돌리기입니다. 두 손을 머리 위로 펴서 잡고 허리와 골반을 사용하여 몸통을 크게 돌립니다. 다음 등 다리 펴깁니다. 두 손을 머리 위로 펴서 잡은 채 등을 펴 앞으로 구부리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한 손으로 발목을 잡고 한 팔은 위로 펴깁니다. 다음 앞뒤굽입니다. 몸을 돌려 두 손을 잡은 채 머리 위로 팔을 펴서 들고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반대쪽 다리는 뒤꿈치를 대고 쭉 편 뒤 등을 구부려 옆구리를 늘려줍니다. 이제 사람 마주 보기입니다. 휘둘리기입니다. 경쾌하게 움직이면서 머리 위로 크게 휘둘립니다. 다음은 어깨 돌리기입니다. 어깨를 앞에서 뒤로 크게 돌린 뒤 위로 두 팔을 쭉 뻗었다 내립니다. 다시 한번 어깨를 뒤에서 앞으로 돌립니다. 다음 몸 들어 손날치기입니다.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면서 양 팔을 가슴 앞에서 교체 시킨 뒤 양손을 바꿔 손날치기를 합니다. 다음 금강막기입니다. 두 발을 모았다가 한쪽 발 뒤꿈치를 앞으로 내딛고 두 팔을 가슴 앞으로 크게 돌려 양옆으로 주먹 쥐고 막기 동작을 합니다. 다음 주먹 쥐기입니다. 한쪽 발을 옆으로 크게 내딛고 주먹 쥐기를 한 뒤 한쪽 무릎을 번갈아 앞으로 들면서 두 발을 앞으로 크게 교차시켜 돌립니다. 다음 발차기입니다. 두 손을 가슴 앞에서 가볍게 쥐고 앞뒤로 가볍게 4번 뛴 뒤 정면으로 찹니다. 다시 한번 앞뒤로 뛰면서 이번에는 옆차기를 합니다. 다음 몸 비틀며 뛰깁니다. 한쪽으로 몸을 비틀면서 가볍게 뛴 뒤 앞뒤로 뛰면서 양팔을 번갈아 구부려 줍니다. 다음 하나를 깁니다. 휘둘리기입니다. 가볍게 무릎을 구부리면서 머리 위로 크게 두 팔을 휘둘려 줍니다. 다음 꼬아석입니다. 한쪽 발을 옆으로 내딛고 반대쪽 발을 뒤로 놓아 꼬아선 채 무릎을 가볍게 구부리면서 양 손바닥을 번갈아 내밀고 다시 뒷손을 동시에 앞으로 내밀어줍니다. 마지막 호흡하기입니다. 발을 넓게 벌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두 팔을 위로 들였다가 손바닥을 세워 몸 앞으로 내립니다. 두 발을 모으고 숨을 들여 마시면서 두 팔을 천천히 올렸다가 양옆으로 내립니다. 마지막 호흡하기 색의 태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